화려합니다. 외곽에서 자 지금 엄청난 세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이 높은 빅맨들을 상대로 어떻게 골밑에서 득점을 올릴 것인지 자 양준형 외곽에서 안 들어갔습니다. 자 그래도 이제 지하이 옵션은 좋을 수 있는데 자 이번 수비 좋았어요 블록션에 맞게 됐습니다 아 지금 패스도 끌어냈고요 아 좋았습니다 자 성공시킵니다. 조이태 재빠른 패스 확이 돋보였고요 박민수 빨라요 피해야 득점을 빨리 올릴 수 있는지 아는 팀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슈터 김민섭 김민섭의 설치 터지네요 자 이제 셧아웃까지 1점 남았습니다 적절하게 또 시간을 써가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